수박씨도 있어요. 오! 김밥. 수박씨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까니 까니 까니창입니다. 안녕!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편의점 왔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고고고! 우와 이게 뭐야? 이게 꾸이포대래요. 이거 엄청 큰데? 얍기소바 불닭볶음면. 그 다음에 어? 이거 4,100짬뽕. 그 다음에 신나면 짜파게티 이거. 사가야지. 사가야지. 카구리 맛있어요. 이거 사가야지. 마늘 누들떡볶이? 이거 또. 우와 이거 롱 소시지다. 고추참치 김밥. 이거 먹을까? 햄버거. 블러드 오렌지. 여기 이제 잡채도 이렇게 파네. 잡채도 이렇게 팔고. 화채? 이렇게 팔아요. 우와. 얼음에다 먹어야지. 아이고 상큼해. 아이고 상큼해. 마늘 누들떡볶이. 마늘 누들떡볶이. 이거는 집에서 먹을까? 야키소바 불닭볶음면. 이거 일본 여행 갔을 때 먹었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이거 맛있을 것 같아. 4,100짬뽕. 겉면이네요. уг 고춧가루 진짜 짬뽕 같아요 양파 이거를 봉지로 한 번 끓여먹어봤는데 맛있더라구요. 좋았어. 오 마늘맛 되게 강하다 이거 마늘향. 오 백짬뽕. 오 향 좋다. 와 약간 그 칼국수, 굴 칼국수 같은 맛인데. 와 맛있어요 약간 매콤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마늘떡볶이. 뭔가 라면 같지 않아요? 마늘향이 이렇게 싹 올라오는 게 되게 맛있어요. 면도 쫄깃하고. 야키소바 불닭볶음면. 이야. 맛있어요. 요즘에 이 불닭볶음면 종류 진짜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맛있고. 불닭볶음면 탕면도 맛있어요. 햄버거. 고추참치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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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맛 치즈 들어있어요. 고추참치dad. 뜨거워요. 소시지 말아가지고. 너무 잘 어울려요. 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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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약간. 집에서 끓여가지고 수제비 떠가지고 넣어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약간 매콤한 약돼서 먹어보자.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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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은근 맵네요. 김밥. 떡볶이 국물에 치가사. 으흐흐 으흐흐 음 고추냉이버섯 디저트 타임 집에서 먹을 거 핫코드 새우깡 새우깡 먹태깡은 너무 인기라 지금 구하기가 힘드네요 이거 새로 나온 거 꼬부치 매콤함만 이것도 크다 초코비 전복 사이즈 여름 수박 초코파이 야까라떼 귀여워 이건 귀여운데 칼로리는 안 귀여워 한라봉 생크림빵 초콜릿 초콜릿 야까라떼 칼로리가 215칼로리 고칼로리 9칼로리가 확실히 맛있어요 코코리 꼬박찜 매운맛 치즈 초코파이 수박 아이스크림을 먹는 방법이 있어요 ㅠㅠ 계속 들어가는데 이거? 이거 초코파이 수박 아이스크림 먹는 방법이 있어요 ㅠㅠ 귀여워 ㅠㅠ 이거 수박! 오 수박! 수박 씨도 있어요 ㅠㅠ 아 네 수박 씨도 있어요 ㅠㅠ 맛있는데? 이렇게 얼려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ㅠㅠ 이게 진짜 좋아요 ㅠㅠ 너무 맛있어 ㅠㅠ 오랫동안 시원하게 ㅠㅠ 이게 지금 수코파이 먹고 웃질 못해 ㅠㅠ 음 맛있다 ㅠㅠ 너무 맛있어 ㅠㅠ 한라봉 생크림빵 여기 약간 제주도 오! 오! 예뻐! 오! 너무 이쁜데? 예뻐요! 오! 이거 봐! 홀! 너무 맛있다는 것 같아요 제일 맛있게 잘 먹었네요 ㅠㅠ 음~~ 잼 같은 게 있어요. 한라봉 잼. 그리고 크림 들어있고. 주스바 젤리. 메론 맛. 상어. 주스. 모양이 달라요. 메론 맛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과자. 먹태깡을 좀 사고 싶었는데. 너무 인기가 많아서 살 수가 없어요. 오랜만에 편의점 먹방.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안녕. 잘 먹어야지. 한글자막 by 한효정